오! 우리 전에 활동했었던 공식 포즈로 인사드리고요. 다음은 사랑의 하트 한번 왼쪽 보시면서 계속 이어가 볼까요? 하나, 둘, 셋! 하트! 그리고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토끼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토끼! 우리 왼쪽 보시면서 토끼 포즈! 하나, 둘, 셋! 우리 팬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기자님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웃어주시면서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정면에서도 전에 활동했었던 공식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6년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손키스도 해주시고요. 사랑의 하트도 하고요. 볼하트도 해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토끼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이 정말 좋아할 토끼 포즈입니다. 하나, 둘, 셋! 우리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 네, 이번에도 전에 활동했었던 공식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우, 좋습니다. 네, 다 사랑의 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으로 토끼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그리고 오늘 세계 고양이의 날이래요. 네, 왼쪽도 살짝 봐주시고요. 양양! 네, 오른쪽도 살짝 봐주시고요. 세계 고양이의 날에 또 돌아왔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